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방금 내려와 가지고 광주가 이렇게 본지는 몰랐는데 멀리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같이 재밌게 동작하여 아 네 오늘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미스터 엠엠엠오 라는 곡 다들 아세요? 와우 저는 광주를 처음 왔는데 되게 좋아요 광주에서 어디 좋은데 없나요? 좀 추천 좀 해주실래요? 지금 지지가 뭐지? 콜! 저희가 오프닝을 미스터 엠엠엠오 로 열었는데 두번째 곡은 뭐죠? 두번째는 저희가 커버곡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투쉐 러미라는 곡인데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